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여 관심을 띄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넷플릭스는 공식 SNS를 통해 미국과 영국 넷플릭스 계정 공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계정 공유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멤버십 패키지가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이번 조치는 수익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내 이용자들도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